안녕하세요.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김영도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입자물리와 우주론을 전공하고 있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암흑세계, 암흑우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흑우주를 얘기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현재 우리 우주의 구성요소가 무엇인지 이거는 오로지 에너지 밀도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하늘을 보면 별들이 있고 성간물질이 있고 이런 걸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항문이 발전하면서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별은 0.5%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대부분이 성간물질로 수소와 헬륨으로 우주에 뿌려져 있고 그런데 그것들을 다 합쳐도 우주 전체의 에너지 밀도의 한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그보다 한 대여섯 배 많은 암흑물질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이 앞에 김지윤 교수님께서 설명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더 놀랍게도 사실은 이 전체를 합쳐서는 항상 100%가 돼야 되는데 그 중에 한 3분의 2가 우리가 지금 그 실체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암흑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20세기 말에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이러닉하게 세상을 우주를 다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한 5%도 될까 말까 나머지 95% 우주는 암흑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적어도 현재 우리가 지구상에서 볼 수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이나 에너지는 아닌 형태로 존재한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의 분포는 현재 3분의 2가 암흑 에너지고 그다음에 물질보다 한 대여섯 배 많은 암흑 물질이 있는 이 상태는 과거로 고슬러 가면 실제로는 암흑 에너지는 거의 무시할 만한 비중이고 암흑 물질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중성미자나 광자가 10%, 15% 이렇게 있었던 순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는 왜 어떤 건 암흑 물질이라고 부르고 어떤 건 암흑 에너지라고 부르는지 그 용어의 차이를,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우주는 허블의 법칙에 의해서 팽창을 하고 있는데요. 이 팽창하는 우주에서 물질은 여러분들이 쉽게 먼지 같은 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먼지가 지금 이렇게 풍선 안에 100개가 들어있는데 풍선의 부피가 두 배로 커졌다. 그러면 그 먼지의 밀도는 절반으로 감소를 하겠죠. 그래서 부피가 팽창함에 따라서 그렇게 먼지처럼 밀도가 감소하는 것들을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표준 모형으로 잘 파악하고 있는 물질과 구별하기 위해서 표준 모형을 설명하지 못하는 새로운 입자, 새로운 형태의 물질을 암흑 물질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달리 예를 들어서 빛이나 아니면 중성미자 같이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입자들은 사실은 그거의 에너지가 파장에 반비례를 하는데 그 파장이 우주 공간이 팽창함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팽창을 하면 부피가 줄어드는 효과에 추가해서 에너지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빛의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그 에너지 밀도가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속도를 가지고 적절하게 움직이는 놈들은 빛과 그다음에 우리가 먼지라고 했던 그 물질의 중간 정도로 감소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복사 물질을 구별을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우주는 지금 현재 팽창을 하고 있는데 이걸 거꾸로 올라가서 과거로 거슬러 가서 보면 굉장히 밀도가 높고 온도가 높았던 그런 상태에서 시작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상태의 우주는 빛뿐만 아니라 전자나 양성자도 그것이 가진 질량에 비해서 굉장히 큰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거의 빛과 동일하게 자유자재로 돌아다니고 있던 그래서 모든 것들이 열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출발을 해서 점점 우주가 팽창하면 무거운 입자들은 점점 사라지고 빛과 거의 전자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전자의 질량에너지보다도 더 낮은 온도에 다다르면 전자 양전자가 쌍으로 만들어지기는 굉장히 어렵고 이미 존재하는 전자와 양전자는 굉장히 쉽게 광자쌍으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거의 광자만 남는 그런 우주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는 광자가 한 10억 개 있으면 전자가 하나 정도 있는 그런 형태의 우주에 다다라 있는데 이렇게 그 복사에너지가 우주의 팽창을 대부분 결정하는 게 우주 초기의 역사였습니다. 이거를 우주의 나이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38만 년, 우주가 태어나고부터 38만 년까지라고 표현하는데 그것보다 저는 오늘 적색 편의 Z라는 걸 이용해서 나타낼 텐데 적색 편의는 손쉽게 말해서 그 파장이 얼마나 길어졌느냐를 알려주는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색 편의가 3000이었을 때 나온 빛은 현재 우리가 관찰하면 3000배 늘어나서 굉장히 긴 파장을 가진 빛으로 관측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주 배경 복사가 바로 적색 편의가 1000 정도에서 만들어진 빛이 현재 관측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복사에너지와는 달리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빛과 같은 복사에너지는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굉장히 빨리 감소를 한다고 했죠. 그러면 그보다 더 천천히 감소를 하는 물질이 가지는 에너지 밀도가 우주의 팽창을 그 다음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복사에너지는 너무나 작아져서 그래서 이 물질 에너지가 우주의 팽창을 결정하는 순간이 적색 편의가 3000에서부터 가장 최근까지 한 0.3 정도 될 때까지의 순간입니다. 이 순간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주가 아주 뜨거웠다가 그 다음에 중성인 원자가 만들어지고 그 원자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물질이 조금씩 조금씩 아주 미세한 밀도요동의 차이를 이용해서 모이기 시작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은하나 은하단이 그 구조를 형성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따지면 우주 초기부터 그 38만 년 전부터 0.3이라고 얘기하기는 애매한데 대략 50억 년, 100억 년의 시간이 흐른 그 시점까지가 우주의 구조가 형성되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최근에 우리 우주는 20세기 말에 초신성의 폭발을 잘 관찰해서 가장 최근 들어서야 우리 우주가 다시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내게 됐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주의 팽창 속도는 우주에 존재하는 에너지 밀도가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주의 에너지가 그냥 빛이나 물질이라면 팽창을 하면서 밀도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팽창 속도는 다시 그 밀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점점 허블 상수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굉장히 놀랍게도 최근의 우주는 다시 가속 팽창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속 팽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요소가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 지금까지 한 번 더 생각해보지 못했던 우리가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를 반드시 도입해야 되고 이거를 얘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러 있습니다. 각각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름들을 구별한 이유가 팽창 과정에서 그 밀도가 얼마나 빨리 감소를 하냐, 천천히 감소를 하냐 이런 걸로 우리가 에너지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를 구별을 하는데 빛과 같은 복사가 우주 초기를 지배를 했고 그때 이제 복사 에너지는 급격히 감소를 하고 그 다음에는 물질 에너지가 지배를 하고 근데 그냥 우리는 그 물질 에너지가 끝까지 갈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는 암흑 에너지가 우주 전체 에너지 밀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암흑 물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 원자를 이루는 그런 물질들보다 한 대여섯 배 더 많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거의 필요성은 우주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별과 은하와 은하단이 존재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와 같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구성 요소라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주가 그냥 그렇게 아주 뜨거운 열평형 상태에서 출발했다면 지금도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런 기체들만 돌아다니는 우주여야 되는데 왜 어디에는 은하가 있고 어디에는 비어있고 이런가는 우주 초기에 있었던 아주 미세한 한 10만 분의 1 정도의 온도 차이 그러니까 우주 배경 복사에서 우리가 관측하게 되는 그 온도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급행창 시기에 양자 요동이 만들어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우주 배경 복사를 처음에 관측했을 때는 사방에서 오는 온도가 정확히 2.7 켈빈으로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구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뭔가 미세한 온도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건 알았는데 1,000분의 1 수준으로 정밀하게 측정을 해도 그 온도 차이가 보이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좌절을 했고요. 당황을 하다가 결국은 10만 분의 1 정도의 밀도 차이를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주 배경 복사에 담겨있는 10만 분의 1의 밀도 차이는 그 같은 시간에 물질에도 똑같은 밀도 차이를 만들어주게 되는데 그 물질의 경우에는 중력의 영향으로 조금이라도 더 밀도가 높은 곳이 있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점점 그곳으로 물질이 모여서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큰 밀도를 가지는 그래서 은하도 만들고 별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렇게 물질과 빛이 분리가 된 순간이 우주 배경 복사가 만들어졌던 레드시프트 적색 편의가 천일 때의 순간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때 이후로 우주의 크기가 한 천 배 정도 커졌는데 그 천 배 정도 커지는 그 시간 동안은 10만 분의 1의 요동은 한 100분의 1의 요동으로밖에 못 자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1 정도로 그 요동이 자라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암흑 물질이 없는 상태라면 우주 배경 복사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사실은 우리 우주에서 이런 구조가 형성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암흑 물질을 제안을 했었고 이거는 다른 증거들과는 독립적인 증거들이죠. 우주 구조가 형성되려면 그런데 이 암흑 물질은 10만 분의 1의 요동이 훨씬 전부터 자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적색 편의가 3000일 때 그래서 바리온 물질의 요동보다 한 3배는 더 이미 자라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현상들을 다 종합할 때 이 암흑 물질이 있으면 우주 구조를 잘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조건은 이 암흑 물질은 매우 차가운 암흑 물질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람다 CDM 모형이라고 해서 람다는 암흑 에너지, CDM은 콜드 다크 메터, 차가운 암흑 물질 그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를 가지는 현재의 표준 우주론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암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용어가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운 느낌을 주게 되는데 이 오해를 제가 얼마나 불식시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역사적인 이름으로 암흑이라는 얘기가 붙었지만 물리를 열심히 공부해보면 이 암흑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어두운 것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사실 중성미자도 우리가 예전에는 암흑 물질로 분류를 했었는데요. 지금도 주변의 공간이나 우리 몸을 뚫고 지나가는데 우리는 그 존재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호작용이 너무나 미약해서 그래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지 않거나 너무 미약하게 하는 모든 물질들을 혹은 에너지들을 다 암흑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표현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어두운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같은 공간에 있어도 내가 그 존재를 알아챌 수조차 없는 것들을 다 암흑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존재를 알 수 없는데 왜 있다고 주장을 하냐 하는 것은 기본 입자의 관점에서는 중력이 너무나 약한 상호작용이어서 그 중력에 의한 상호작용을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데 스케일이 커지면 그래서 은하 정도의 크기가 되면 그 안에 쌓인 암흑 물질의 질량은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중력 상호작용의 효과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암흑 물질을 보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렇게 모여있는 총체적인 암흑 물질의 효과를 관측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올바른 이름은 암흑이 아니라 투명이라든지 유령이라든지 이런 이름이 더 어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안 보이는 게 그냥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가장 최고의 스펙을 가진 최고의 기술로 만든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암흑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암흑 우주도 마찬가지로 암흑 복사와 그 다음에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 세 개의 성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암흑 복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입자인데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굉장히 큰 경우 암흑 복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물질보다 훨씬 더 복사 에너지가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빨리 감소를 하겠죠. 이런 것들도 여전히 암흑 광자가 있다거나 암흑 중성미자가 있다거나 하면 여전히 기여를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우리의 관측 범위 안에서 존재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암흑 물질인데요. 이 암흑 물질에 대한 증거는 너무나 많은데 그 암흑 물질의 실체를 밝히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돼서 현재 많은 물리학자들이 암흑 물질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입자물리에서 연구를 시작했기 때문에 입자물리에서 제한된 새로운 입자들은 다 암흑 물질의 후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암흑 물질을 찾아야지 저 암흑 물질을 찾아야지 하고 굉장히 많은 암흑 물질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우리는 이 암흑 물질이 어떤 특정한 질량을 가져야 되고 차가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은하 주변에 한로로 분포해야 된다는 그 사실 외에는 어떠한 정체성도 더 이상 알고 있지 못한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암흑 물질보다도 한 두 배 정도 더 많이 우주의 팽창에 기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더 중요해질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 이 암흑 에너지는 굉장히 특별한 형태의 에너지로 우주 상수라고도 하고 진공 에너지라고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게 상수일지 아니면 시간에 따라서 우주가 팽창을 하면 조금씩 감소를 하는 성질을 가질지 이런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도 아직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어서 굉장히 넓은 영역이 열려있는 정말 미지의 연구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암흑 물질의 성질에 대해서 가장 간단한 분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암흑 물질의 온도입니다. 암흑 물질이 질량이 있는데 얘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을 거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 뜨거운 암흑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온도는 실제로 그 입자의 운동 에너지의 평균 값을 말합니다. 그래서 뜨겁다는 것은 굉장히 빨리 입자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암흑 물질도 뜨거운 암흑 물질이 있고 따뜻한 암흑 물질이 있고 차가운 암흑 물질이 있는데 그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주구조 형성을 할 수 있는 놈들은 차가운 암흑 물질이기 때문에 25%의 대부분은 차가운 암흑 물질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암흑 물질이나 뜨거운 암흑 물질이 3%, 5% 있다고 해서 구조 형성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다양한 종류의 암흑 물질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암흑 물질이 중력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는데 다른 형태의 상호작용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알려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이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아주 희망적인 노력으로 다른 상호작용도 있을 거라는 기대하에 암흑 물질을 찾고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암흑 물질 탐색 실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이 암흑 물질을 검출하지 못한다고 해서 암흑 물질이 없는 건 아니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중력 외에 다른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특히나 전자기 상호작용이나 강한 상호작용은 거의 하지 않는데 미약하게 하는 경우에는 현재 암흑 물질의 후보로서 여전히 손색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검출기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암흑 물질의 질량은 그러면 어떨까? 이거는 표준 모형에 있지 않은 새로운 입자이기 때문에 그 질량도 굉장히 다양한 값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비교하기로는 원자, 원자핵 주기일표에 있는 원자핵의 질량과 비교해서 얼마나 더 가볍냐, 얼마나 무겁냐를 가지고 암흑 물질을 구별하는데 예전에는 원자의 질량과 거의 비슷한 질량의 암흑 물질이 주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이걸 WIMP라고 불렀고요. 그 질량을 가질 뿐만 아니라 약한 상호작용을 해서 특별한 성질이 규정이 되고 나면 그렇게 열평형 상태에서 계속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을 통해서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그게 현재 우리가 필요로 하는 암흑 물질의 양과 같기 때문에 그걸 WIMP 미라클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이런 기적은 그냥 일어날 리가 없다 반드시 암흑 물질은 WIMP일 것이다 하고 수십 년 동안 실험을 해왔는데 지금은 깨끗하게 아무것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액시온이라고 하는 또 다른 입자물리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입자가 암흑 물질의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암흑 물질이 예를 들면 보손이냐 페르미온이냐 하는 것도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페르미온인 경우에는 같은 곳에 같은 속도를 가지고 두 개의 페르미온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질량이 어느 값보다는 굉장히 커야 된다는 KEB라는 유닛에서 알려져 있고 보손의 경우에는 그런 제약조차 없어서 굉장히 큰 범위의 질량이 다 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언급을 드릴 것은 제가 최근에 한 2주 동안 온라인 학회에 열심히 참여를 했는데 요즘의 연구 주제는 대부분이 원시 블랙홀을 암흑 물질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거는 2015년에 중력파 검출을 하면서 태양 질량의 한 20, 30배 되는 블랙홀 두 개가 합쳐지는 과정에서 생겨난 중력파를 우리가 관측을 했는데 그런 블랙홀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에서 출발해서 그런 블랙홀들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원시 블랙홀이 그 가능성 중에 하나겠다. 이거는 급행창 이후에 처음부터 만들어진 별의 진화 과정 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만들어진 그런 블랙홀들이 있다면 그러면 중력파 현상도 설명할 수 있고 그런 게 있다면 우리가 새로운 입자를 고안할 필요 없이 그런 블랙홀들이 암흑 물질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은 태양 질량의 한 100억 분의 1에서 한 조분의 1 그 정도 되는 질량을 가진 원시 블랙홀들이 빽빽하게 우주 공간에 뿌려져 있다면 그것들이 그냥 암흑 물질을 설명할 가능성조차도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주 구조 형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아까 암흑 물질이 반드시 차가운 암흑 물질이어야 된다고 한 이유가 김지윤 교수님께서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셨듯이 실제로 만약에 암흑 물질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으면 얘가 뭉쳐서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것들을 다 흩어뜨려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별이나 은하 같은 것들이 훨씬 적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뜨거운 암흑 물질은 지금 현재 암흑 물질의 후보가 될 수 없고요. 차가운 암흑 물질이 대부분일 거라고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아이디어를 언급을 하면 그래서 이런 암흑 물질은 지금까지는 그냥 하나의 입자 하나의 새로운 입자가 암흑 물질이면 거기에는 뭔가 흥미로울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런데 반대로 그 암흑 우주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는 우리가 그냥 5%라고 한 것 안에는 양성자도 있고 전자도 있고 광자도 있고 중성미자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입자들이 그 에너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암흑이라고 보는 그 세상에도 그런 암흑의 원자액과 암흑의 전자, 암흑광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구조가 있다면 단순히 그렇게 구형 모양으로 암흑 물질이 분포하지 않고 우주가 식는 과정에서 원반 형태로 암흑 물질이 분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는 전체 암흑 물질의 일부여야만 하는데요. 그래서 그 일부의 암흑 물질이 암흑 원반을 이루는 이런 상황도 가능해서 리사 란달이라고 하는 하버드대학의 유명한 교수님이 암흑 물질과 공룡이라는 유명한 책도 썼죠. 은하에서 태양계가 원반을 한 번 회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수억 년 주기인데 그 수억 년 주기로 많은 생명체들이 다 멸종하고 하는 이유가 암흑 원반의 존재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상상까지도 펼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만약에 암흑 물질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과 상호작용을 한다면 그게 현재 어떤 속도 분포를 가지고 있냐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그냥 열역학에서 열평형 상태에 있을 거라고 그냥 가정을 하는데 최근에 가이아라고 하는 우리 은하의 여러 가지 별들의 운동 분포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봤더니 우리 은하는 최근에 두 은하가 병합이 돼서 그 작은 은하의 흐름이 우리 은하 안에서 아직 흐트러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작은 은하 안에 속해 있던 암흑 물질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 주변을 지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의 방식이라면 관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어쩌면 이런 복잡한 우리 은하의 형성 역사가 굉장히 운 좋게 우리가 암흑 물질을 발견할 가능성을 제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암흑 물질의 검출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여기에 그냥 제가 아주 간단하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그림을 가져왔는데 하나는 그냥 지하에 탕광이나 터널을 뚫고 거기에다가 검추기를 놓고 온도를 굉장히 낮춘 상태에서 수없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원자핵이 들떠서 어떤 신호를 내는 경우에 아, 암흑 물질이 원자핵을 치고 지나갔구나 혹은 전자를 치고 지나갔구나 그런 방법으로 암흑 물질을 검출하는 실험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는 긍정적인 신호가 하나도 없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훨씬 더 가벼운 암흑 물질에 대해서 초전도, 그래핀 같은 걸 이용해서 검출하는 다양한 새로운 암흑 물질 검출 아이디어까지 실험이 제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이 주제는 암흑 에너지인데요. 이것도 그냥 한 줄로 말씀드리면 모른다라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암흑 에너지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지금 우리가 밀도가 공간의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달랐듯이 암흑 에너지의 값도 그 공간에 따라서 살짝씩 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것은 급행창 이론에서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우리 우주는 암흑 에너지 값이 굉장히 작지만 최근에 우주 전체의 팽창을 결정하는 그런 중요도로 올라선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왜 이렇게 굉장히 작지만 0이 아닌 암흑 에너지라는 게 존재하느냐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이론 물리학자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연구하고 싶어하는 꿈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반대로 모든 유명한 사람들이 도전했다가 다 실패한 주제이기도 하고 현재로서는 이 암흑 에너지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쉽게 그냥 진공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그 진공 에너지가 왜 0에 가까운 값일까를 설명해야 되는데 오른쪽에 이렇게 산 모양의 곡선이 진공 에너지라고 하면 그러니까 곳곳에 따라서 다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는데 적어도 아주 먼 곳으로 가면 0으로 수렴할 거다. 이런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치해 있는 곳이 그 0으로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그러면 왜 그렇게 작은 암흑 에너지가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암흑 에너지의 값은 사라질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고요. 이런 거를 우리가 퀸테센스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제5의 물질로 암흑 에너지를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더 깊이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요. 암흑 에너지가 왜 지금 우리가 관측하는 이 값이냐 하는 거는 실제로 만약에 암흑 에너지가 지금 값보다 더 큰 값이면 우주 구조가 형성되기 전에 모든 물질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우주에서는 은하나 은하단이나 별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없고 그냥 공허하게 비어있는 아주 드문드문 원자들이 있는 그런 우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존재하고 이렇게 은하와 흥미로운 구조를 가지고 생명체가 존재하는 우주라면 암흑 에너지의 값은 지금 관측되는 값보다 크게 더 큰 값일 수가 없습니다. 대략 10배 정도로 예상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작은 값이어야 되는 한 가지 이유는 이런 값이어야만 이런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암흑 에너지는 이런 값이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설명을 받아들이려면 사실 우주는 지금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범위 크기보다 훨씬 더 커야 되고 그중에 어떤 특별한 곳에 암흑 에너지가 굉장히 작은 곳이 있어서 우주 구조가 다 형성이 되고 생명체가 진화해서 왜 우리 우주가 이렇게 생겼지를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지적인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다는 게 이걸 인류 원리라고 부르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과학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데 반대로 생각해보자면 예를 들면 사막에 사는 베두인이나 아니면 북극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이 왜 세상은 다 모래로 이루어졌을까 왜 세상은 다 눈으로 이루어졌을까라는 질문을 한다면 이거는 궁극적인 물리이론이 답할 질문이 아니라 그냥 환경 변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만 살고 있는 사람은 그게 물리가 답할 내용인지 환경 변수일지 알 수가 없겠죠. 내가 다른 곳을 여행해 봐야만 알 수 있을 텐데 우리 인류도 마찬가지로 훨씬 더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해서 어쩌면 이 암흑 에너지라는 것은 이와 비슷한 어떤 특정한 곳의 온도와 비슷한 환경 변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씩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가고 있고요. 이거 외에는 암흑 에너지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와 같은 설명으로 위안을 받으면서 암흑 에너지를 보다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크게 암흑이라는 것의 의미가 뭔지 특히 복사와 물질과 에너지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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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